예 여보세요 아 예 코트씨 제 노래 좀 그만 트세요 아름씨 네 희대의 명곡입니다 아이 제발 우산만 틀어 3초만 더 그만 춰 아니야 진짜 희대의 명곡이야 이 노래는 다시 재조명 받아야 돼 오빠 어 뭐라고? 어 어 뭐라고? 내가 부탁할게 진짜 무슨 부탁 내 노래 좀 틀지마 아 싫어 소름끼쳐 아 불만 있어? 어 아 불만 있어 제발 틀지마 불만 있으면 찾아와서 얘기하면 안돼? 아 제발 불만 있으면 찾아와서 얘기 좀 해줘 너 노렸지? 아 코트콤 내가 그거 틀면 발탁버튼 이어가지고 아름아 우리 지금 코트콤 다시 찍어 코트콤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너 지금 그게 목적이었지? 어 코트콤 찍게 빨리 와 아 발탁버튼 좀 노렸지마 아 제발 오빠 부탁할게 아 우리 코트콤 찍어야 돼 아름씨 아 이발식이면 저도 코트콤 안 찍습니다 아 알았어요 이제 일단 노래 바꾸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 예 음 노래 바꿀게요 자 아름이 들어왔구요 예예 일단은 아 근데 진짜 와 요즘 무슨 지금 정지 시즌인 것 같아요 정지 시즌 예 뭐 보니까 신나린씨도 배비박탈 당하고 3일 정지 예 정지 사유 미풍양속 위배 의도적으로 노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울면서 그 얘기한 내용 제가 봤었기 때문에 신나린씨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팬인데 힘내셨으면 좋겠구요 예 근데 그 노선이 코트형 클린아트 채팅에서 처음으로 BJ명 앞에 붙은거 없게 생각해요 KX님이라고 정중하게 쓴 키그 클린아트 채팅에서 처음으로 BJ명이 붙었다고? 뭔 말이야? 아 연지랑 연지랑 놀면서 집에서 연지랑 놀면서 같이 그 롤을 했을 수도 있지 어 코트야 비글드 신곡 기사났던데 이번 노래 순위안에 들면 공약이냐 아 공약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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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 롤 지금 이제 솔직히 크로 대전 때문에 방종전 영상 찬다 제발 아 저는 못 봤어요 예 저도 살게요 여러분들 제시 선제시 좀 부탁드리겠구요 이게 근데 지금 일단 해명할게 좀 몇개 많네요 예 랄프 방에 그 오나올 무슨 놀아주면서 롤을 어떻게 하냐 연지 시작했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철구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구요 어 알겠습니다 어 그럼 일단 볼게요 어 지금 흠흠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괜히 일 벌려가지고 어? 무슨 니들이 무슨 앨범을 내고 그러냐고 방송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런 얘기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괜히 제가 막 좀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희끼리는 어제 그 얘기를 차트 보기 전에 이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잠깐 짧게 예 뭐냐면은 어 저희는 사실 이제 그 캐롤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거 잘 되면은 예 근데 캐롤은 좀 불가능할 것 같구요 앨범활동 이제 저만 하도록 할게요 예 아 캐롤은 좀 아 일단 그리고 멜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멜론 한번 볼게요 어 멜론 지금 아 흠 음 실검 차트에는 일단 다 사라졌고 어 비글즈 우산 예 이미 셀께 와 이미 셀께 와 아 감사합니다 잘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 우산 음 음 음 음 유 예 일간 차트에 60위로 지금 또 올라왔네요 여러분들 예 에 에피카이 우산 화이팅 에피카이 우산 화이팅 에피카이 우산 화이팅 지금 지니에서 지금 지니에서 뭐 개소리야 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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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터물 우리 оп 음 음 앱 음 앱 음 음 어 음 우산이 들어간다 이거 여러분들 길게 보고 가는 겁니다 시즌 그 여름 시즌에 이제 나온 노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쿠스틱 버전 들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쿠스틱 버전이 더 좋다 어쿠스틱 버전이 더 듣기 좋다 그래서 케빈이 이거는 진짜 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작곡가 이름이 케빈이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인동을 항상 뭐 진짜 가장 높게 올라갔어도 한 50위권까지 였는데 인기 급상승 동영상 12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왜 코트 유튜브에만 올렸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우리 그 크로원들이 다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제 걸로 밀어주기로 해가지고 제가 또 아 또 야 이거 내가 괜찮겠냐 했는데 역시나 또 이걸로 또 욕을 또 먹긴 먹었었고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 네 아무래도 제 유튜브가 이제 같은 크로원 멤버들 중에서 가장 핫 보이기 때문에 소룡이가 저보다 더 미치죠 예 어쨌건 하위 쪽이 있기 때문에 좀 홍보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들 좀 길게 봅시다 예 하루만에 못 찍었다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후려치게 한다라는 건 솔직히 뮤비는 인정 뮤비는 원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0시간 넘게 찍는 게 원래 뮤비예요 예 근데 우리는 조금 짧게 짧게 줄여가지고 봤기 때문에 뭐 그랬고요 일단 좀 노래는 좋아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돼 bj들끼리 그동안 냈던 많은 노래들 중에서 비글즈 우산이 가장 완성도가 높아요 곡 자체가 좋아 들으면은 저도 기분 좋았고 저도 오늘 한 8번 10번 들었습니다 제작 비용 얼마냐 문쿠문 형님 제작 후원 했다던데 10원이야 아니 아니요 문쿠문 형님은 예 이런 10원 한 푼도 안 보탰고요 아무튼 저랑 저희 작곡가랑 같이 준비한 건데 어찌될건 여러분들 에바 참치 꽁치 학생 아 뭔 소리야 에바 참치 꽁치는 아 근데 또 이거 또 이간질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래에 대한 평가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세계승 쨔깍쨔깍 승 유미야 아르미의 그 쨔깍쨔깍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아 가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요 며칠간에 정지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운영진 측에서도 지금 예 거의 뭐 피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지금 3일 동안 정지당한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님부터 해가지고 뭐 그 봄설이 님 그리고 무슨 뭐 어 신나리 님 그리고 정배우 엄청 지금 정지를 많이 당하시는데 예 큰 이상 인정 예 그래서 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뭔 얘기가 나오냐면 코트 이 새끼는 정지 어떻게 풀었냐 이것도 우덜식이다 여러분들 좀 별부터 잠깐만 좀 소리 꺼놓을게요 네 소리 잠깐만 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나월도 해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명할게요 예 해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분위기랑 맞물려가지고 한국 대사관 솔직히 그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 대사관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스 가 그 당시 엄청 악명을 자제하게 떨치고 있을 때 제가 어 원래 이제 게임할 때 그 총 쏠 때 AK-47을 들 때마다 항상 외치는 게 이제 알라우 아크바르를 이제 외치면서 총을 난사하곤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조금 안 좋게 맞물려가지고 사회적 분위기랑 그리고 저의 무지의 탓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는 언제나 사과를 드렸고 이 얘기 나왔을 때는 근데 저는 정지를 제가 풀고 이런 것보다도 솔직히 이게 있어 아프리카 누구는 정지 주고 안 풀고 이러면 은우도 영정해제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난 이 말을 하고 싶어 진짜 영상편지 쓸게요 정지당한 BJ분들 복귀하고 싶으세요? 그러면 그 뒤에 행보가 깨끗해야 됩니다 예 정지당하고 나서 지금까지 안 풀린 분들 BJ분들 영정당하고 나서 그 이후 행보가 어땠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짜로 이거는 팩트야 이거는 팩트야 나는 진짜 내 자신을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 이후로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예 아프리카도 그런 걸 본다니까요 운영자들도 영정당한 사람 이 사람 뭐야 기회를 주고 싶은 거지 솔직히 철구도 영정당했었고 영정당했었던 BJ들 돌아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없이 그냥 좀 서운한 한없이 그냥 좀 억울한 거야 그 사람들의 억울한 입장은 저도 알아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아프리카 욕을 존나 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는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좀 약간 이제 내부자들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너 상황이 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예 저는 철용인이고요 아 장난이고요 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이런 민감한 식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장난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영정당한 BJ들 왜 복귀 안 시켜주냐 이거는 진짜로 그 영정당한 BJ들의 그 이후 행보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정당하구나 그리고 정배우가 지금 약간 너무 뽕이 차올랐어 지금 철구랑 나랑 언급 계속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도 영정 줘야 되고 다 같이 영정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막 이러는데 그거랑 그거랑은 다르지 개이새끼야 배우야 그거랑 그거랑 너 지금 임방길에 존나 빨아준다고 지금 약간 어깨뽕 존나 차올랐는데 너 그거 하루짜리 민심이야 어? 진짜로 아 이건 지금 팩트야 나 배우랑도 좀 친하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응? 네가 방제에다가 그 사건 사고 걸어놓고 요즘 말 조금만 잘못해도 막 기사 뜨고 그렇게 하는데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리고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제가 무슨 K를 무슨 감싸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해명 영상 아까 뭐 생방송으로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거는 일단은 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정배우 방금 피셜 이번 사건 발뺐다고 음 현명하네 음 현명해 얘 K파냐 아 뭐야 벌써부터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야 나는 난 처음부터 계속 지금도 앞으로도 비글즈야 진짜로 어 이건 팩트야 K파 아니야 어 저는 조까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랑 어울리질 않아요 그림상 예 그 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예전에 제가 영정당하기 전에 제가 그때 좀 약간 BJ들한테 좀 이렇게 갑질하고 뭔가 좀 가오잡고 다니던 시절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어 약간 BJ들한테서 어? 세아냐 네가 세아여? 반갑다 어 그래 방송 잘하고 있지? 어 이러면서 이제 어 인천에서 방송하고 맨날 강남 넘어가가지고 가라오케에서 BJ들이랑 남캠들이랑 이렇게 막 자리하고 상석에 앉던 그런 시절 때는 예 제가 그때 아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? 아 뭔 얘기하려고 그랬더라? 어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예예예 어 으흠 까먹었습니다 예 뭔 얘기하려고 했었더라? 어 요즘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비글즈랑 어울리다 보니까 존나 멍청해지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아 나 뭔 얘기하려고 그랬더라? 어 뭔 얘기하려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? 혹시?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? 아 오나올 오나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나올은 여러분들 진짜 오해세요 오해 라이프가 지금 아니 라이프야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음 아니 이거 그리고 웃긴 게 라이프가 이거 라이프가 원래 개념글 잘 썰거든요 근데 아니 개념글 안 썰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이거 아닌 거 알면서 왜 개념글 안 썰었어? 물어보니까 라이프가 뭐라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한테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도 즐기고 있어 이 새끼 지금 거의 지금 세미 BJ야 줘 어 여러분 이게 오나올이 아니라 뿅망치야 얘들아 끝머리 생긴 거 이거 뿅망치였어 어 뿅망치예요 뿅망치 끝머리 부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였던 거야 얘들아 뿅망치였어 아 그리고 어느 미친놈이 BJ들에게 드낙거리고 하는데 예? 그 선반에다가 오나올 올려놓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? 여러분들 예? 저희는 그래서 보이고 보고 그냥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예 기가 찼습니다 아 물론 오나올을 사용해 본 적은 있었어요 예 호기심에 팬이 그 성인용품점을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3종 세트를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 느낌이 좀 야무지인데 약간 좀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전에 혼자 살면서 어 여자친구 없던 시절에 되게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세계 오나올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예 버렸죠 여러분들 음 하지만 뒷부분에 구멍들었죠 아 무슨 소리야 어 자 이제 전자나 소리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소룡이 방송 잠깐 봤는데 이 새끼 약간 좀 날프야 이상한 중국산 쓰지 말고 텐가 써라 어 아까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아이 소룡이 이 새끼 약간 좀 소룡이도 약간 어깨 뽕이 차오른 것 같아요 솔직히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소룡이 민심 좋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아까 그 치킨 먹방인가 그거 하면서 2000달에 찍으면서 소룡이가 있는데 그 그 전자녀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야 비글즈 2인자 얘기 듣는데 어떠냐 아 이거 솔직히 김유다 형이 인정해줬어 음 아 저 행복하죠 여러분들 고맙죠 감사하죠 이런데 너 비글즈 2인자 아니야 인마 너 지금 소통기한 거의 다 돼가고 있어 나 그래서 지금 걱정이야 어 너 욕먹을 거 생각하니까 진짜로 마이너즈 2인자라고 자기가 비글즈 2인자라고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정정하겠습니다 예 정정하겠고요 아 근데 그건 있었어 소룡이가 어제 이제 우리 다 이제 먹방하고 그러고 나서 2인자는 똥격 남순이야 어 내가 이제 아 맞지 그건 맞아 2인자는 남순이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3인자가 지금 창현형인가 일단 일단 사과할게요 여러분들 나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비글즈 2인자라고 한 거 약간 캣봉 올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근데 어제 소룡이가 걱정을 하더라고 뭐였냐면은 아파트 로비에서 이제 우리 헤어지는데 아 형님 저 형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 새끼 나한테 왜 이러지 설마 나한테 의지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나 이런 거 살짝 좀 그런데 쑥스러운데 어 어 뭔데 얘기해봐 소룡아 얘기해봐 아 오늘 제가 좀 많이 못한 거 같아가지고 형님 저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나게 그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습 상당히 귀엽더라고 어 상당히 귀엽더라고 그래서 좀 달래줬습니다 여러분들 예 장난치려고 한 얘기고 여러분들 소룡이 견제 안합니다 제가 소룡이 견제 왜 합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코트야 문고리 권력이 진짜 권력이다 니가 뭔데 소룡이 평가를 아 형님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예 코트야 유신 구속됐다는데 니 생각은 아 이거는 진짜 모든 BJ들이 그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정말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신 유신 법정 구속은 정말 잘 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버핏형이랑도 어느 정도 저기가 있었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버핏형이 유서에다가 유신형 이름을 썼어 유신 씨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거 제가 제가 알기로는 유가족분들께서 이렇게 고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유신 감방에서 만나는 건가요? 정말 그 업보가 있다 나는 카르마를 믿어요 진짜 카르마가 뭐냐면 그 업보가 돌아온 업을 쌓으면은 그 업이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감방에 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 유신이 괴롭혔던 BJ 유튜버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밥그릇 뺏겨가지고 정배원한테 밥그릇도 뺏겼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더해져가지고 너무 한 명을 그냥 뭔가 만만한 사람만 까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솔직히 솔직히 버핏형은 살아생전에 좀 약간 모자라 보이는 사람 물론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사람만 너무 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예 그래서 좀 너무 자기랑 만만한 사람만 까고 그래가지고 유신 같은 경우는 벌금형은 진짜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속된 거는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잘 된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20년 넘게 진짜 저보다 더한 히키코몰이에요 1세대 히키코몰입니다 그리고 1세대 BJ들의 말로가 좀 안 좋아요 백반형님도 그러고 유신형님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유신형님도 그러고 뭐 소닉씨도 그러고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그나마 임범이가 좀 정신 차리고 약간 좀 몸에 이제 독소를 좀 빼내고 요즘 뭐 유튜브에다가 이거저거 막 올리고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힐링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은 1세대 BJ들의 어떤 말로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또 진짜 구설수를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없습니다 남자들은 진짜 그 새끝을 조심하면 돼요 손 끝, 혀 끝, 그리고 귀도 끝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무슨 겨냥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밥 먹고 나서 저희 집에 돌아가면서 그때 방송 꺼놨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다 같이 했어요 뭐냐면 아 우리 코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전자나 소리 잠깐 꺼놓을게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 집에 가면서 그 얘기 했었어요 야 우리 진짜 구설수 같은 거 좀 조심하자 왜냐면은 이게 이제 크루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주위 BJ들한테 피해가 되고 같이 크루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서로 어제 좀 마음을 다잡고 잡는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서 저는 비글즈 다 같이 모이면 되게 그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컨텐츠 막 뭐 많이 짜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 컨텐츠보다도 일단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그림 그리고 그 안에서 토크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막 이렇게 소통하고 막 얘기하고 우리끼리 막 정치 때리면서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 그런 모습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몰입도 좋게 보신다면은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인 것 같고 예 아무튼 이제 그 다음 주인가요? 예 저희 24시간 언제죠 여러분들?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4,4,2위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어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예 아 그만해 그만해 나 진짜 너무 미안해 진짜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돼 곡은 좋잖아 어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정? 어 그래 노래는 좋아 이게 그 저희 이제 24시간을 한번 또 할 거고 또 여러 컨텐츠 얘기를 좀 이제 단톡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쯤에 이제 슬슬 염디오스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디오스타님 최디오스타를 이제 할 때가 됐어요 네 보성이 본 지도 조금 됐고 그래서 이제 좀 그쪽이랑도 이제 좀 잘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청약순위 442번 100이면 희망 없는 거야 정신 차려라 알겠습니다 예 아 솔직히 BJ들 앨범 낸 것 중에서는 황인욱씨가 이 원탑이고 그 다음 투탑이 접니다 예 오늘이 지나면 이 비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까는 BJ는 코트밖에 없다 진짜 드문데 칭찬한다 기념으로 망부한테는 하리기엄요 망부 누님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정배우가 얘기하는 타비제이 언급이랑 우리네 BJ들이 얘기하는 그 타비제이 언급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 음 느낌이 좀 다르잖아 이게 우리끼리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해도 되는가 좀 그런 안목적인 어떤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덜식이라고 하면 안되지 방제에다 그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간질도 너무 심하고 왜냐면 다른 BJ 어 다른 방송에 피해를 주잖아 어 아 우리 롱지가 아 사 우산 화이팅 예 우산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치 이야기는 정치 방송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튜브 아시죠 우파 쪽에서도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인사 하자 예 그 우파 인사 육튜브라든지 아니면 전에 그 누구였더라 안경 쓰시고 말씀 잘하시는 우파 인사 그런 분들이 아프리카에 도전을 많이 하셨는데 시청자가 안 나와 솔직히 우파 솔직히 우파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정치 방송으로 우파 방송하는데 다 망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잖아 정치 쪽도 근데 그게 안됐어 진우 형 같은 경우도 정치 방송 한번 해가지고 나 이제 존나 떡상해가지고 막 8천다리 9천다리 솔방으로 찍다가 나중에 스트레스 너무 받았다고 여기 막 땜통 생기고 막 그랬잖아 예 지금 유튜브에서 행복 방송하고 계신대요 진우 형은 아 박광우 절하대 그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건 솔직히 깔만하다고 봐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깔만하다고 저도 그 생각은 하는데 정치 쪽으로 지식을 갖추고 해야죠 정치비재이라면 유튜브 슈퍼센트 세계 1위 가세요님 아무튼 뭐 지금 바람잘날 없는 아프리카가 엊그저께 랄프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 지금 합방 컨텐츠 짜면서 야 요즘 왜 이렇게 어그로가 없냐 이제 그 당시 어그로가 뭐였냐면은 크게 두 가지였어 어 감스트 그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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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이쯤되면은 정배우씨한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지 된 사람은 전화하면 안 되나 어 봄서리씨는 다른 걸로 정지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나 음 아니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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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기모띠 나와 가지고 아 근데 앙 기모띠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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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럼 뭐야 강종 당했어 그냥 음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제가 정배우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배우 논리를 제가 깨부술게요 음 정배우 논리는 제가 깨부술 수 있습니다 예 정배우쯤은 제가 새끼손가락으로 가지고 놀기 때문에 정배우가 지금 아프리카에 불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프리카 그 대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전화할게요 음 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근데 진짜 전화해도 돼요? 목소리 나와도 돼? 안 돼? 음 케이실드 아 에바지 케이랑 이거랑은 관련이 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돼? 돼? 되는 거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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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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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예 녹박구 정배우씨 반갑습니다 녹박구 코베우입니다 예예예 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아 예예 아프리카에 불만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아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어제까지는 장난식이었거든요 예예 하나도 안 박쳤고요 근데 오늘은 케인님이 저작권 아 저기요 정배우씨 아 죄송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바로 경고 없이 바로 정지 때렸습니다 이 클린 조티 이 시발 아 개새끼 클린 아티랑 저기 맞장 신청하게 예 만들어주세요 코드 형님 아 근데 배우씨 네 그 타비 언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시겠나요? 타비 언급 근데 그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건 괜찮지 않나요? 아니 어제 정지 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제 강종 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제는 솔직히 그래도 좀 제가 클린 조티 조티 하면서 좀 까불었던 것도 있고 케인님 세안님 언급 많이 했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맞장 바로 뜨고 싶습니다 아 맞나요? 네 그 저작권으로 오늘 강종 당하셨어요? 저작권이 아니라 그분이 저작권법 위반을 하시고 엉엑스님 엉엑스님 그분 영상을 만들어서 사용하셔서 고민없이 아 그래요? 네 근데 왜 그쪽이 방송을 강종 당하셨나요? 타비 언급이래요 타비 언급을 안 하시면 되죠? 그러면 걔가 그따지게 놀리면 걔가 잘못을 안 하면 되죠? 아니 왜 본인이 무슨 아니 저기 뭐 어? 저 도사도 아니고 예? 본인이 이렇게 그 잘못을 한 것을 왜 두드려 본인이 무슨 뭐 저기 선도부예요? 선도부장이에요? 선도부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 맞나요? 네 음음음음 아 근데 다른 BJ가 뭐 잘못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랑 이제 직접적인 엮인 게 아니면 기자 활동을 유튜브에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음 아프리카에서 좀 자제해라 아 그지 그게 나아 왜냐면은 배우씨도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방송 계속 하시려면 솔직히 지금 임반기를 너무 빨아주니까 솔직히 어깨가 뻥찬 거 아닙니까? 아 알겠습니다 할게요 아 그래요 기자 활동은 유튜브에서 하시고 아프리카에서는 정배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 것이 조금 좋겠다 음 알겠습니다 좀 생각 좀 깊게 해보고 아 배우씨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인정? 예예 알겠습니다 인정 그래 오늘 좀 쉬시고 예 다음에 좀 좋은 컨텐츠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쉬세요 네 이런 비행신 근데 이 새끼 분명히 또 저격합니다 분명히 또 약간 좀 또 약간 이간질 생기게 이 새끼 입은 예 분명히 뭐 합니다 예 뭐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긴 해요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긴 하고 저도 운영자랑 아프리카 욕을 존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 과거 짤만 찾아봐도 저는 진짜 노빠꾸가 아니라 그냥 그냥 진짜 예 풀악셀 풀악셀 예 코트였습니다 풀악셀 그 자체였어요 제로백이었습니다 예 저는 진짜 어 아프리카랑 그렇게 뒤지게 싸워보고 느낀 건데 뭐냐면 내가 너무 경솔했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음 지금 내가 아프리카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저는 변절자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크나이트가 됐습니다 뭐냐면 예 다크나이트라니까 조금 약간 웃긴데 아 진짜 트위치에서 저 정지당한 거 생각하면 족같아요 아직도 예 트위치에서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스트리머가 살아있는 새우 대가리 씹어먹었다고 그걸로 정지 먹은 거 아세요? 저는 동물학대 영상을 틀게 아니라 동물학대를 방지하고자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온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오늘의 이슈를 하다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흑하대더라고 사람이 트위치 그만큼 뒤지게 빨아주고 트위치에서 조금 좋아하라는 그 후원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 하면서 잘 보이려고 똥꼬씨 존나 했는데 아 거기는 아직까지도 노답입니다 여러분들 생새우 대가리 씹으면 거기는 정지당하는 곳이에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아 배우가 아우 배우야 뭐야 어 형님 조언 깊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아 진짜로 어 그래 고맙다 배우야 그래 너랑 나랑 또 이렇게 언제 또 이렇게 어 친하게 지내보겠노 어 안그나 그래 고맙다 배우야 음 정배우 사건의 진상도 제대로 모르고 예단에 섣불리 발언하는 건 문제 어 자 아무튼 예 15코트 페이스북 글귀 내용 중 아프리카 아 노는 여러분들 이게 친화력의 표현이고 제가 뭐 아 진짜 뭐 노만 했다 하면은 배우야 유신 깜빡 간 거 없게 생각하노 개꿀이죠 배우 입장에서는 진짜 개꿀입니다 근데 일단은 노는 여러분들 사투리 사투리고 그런 걸로 좀 해주시면 좋죠 제가 이제 뭐 전라도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고향이 전라도예요 그렇지만 아하 우리 또 배우가 그것은 너 돈 많아 왜 이렇게 많이 써 그래 풍설돈으로 컴이나 좀 바꾸고 뒤에 좀 이렇게 좀 세팅도 좀 캠도 좀 사고 좋은 거 좀 장비도 좀 사고 그래야지 배우야 고맙다 배우야 진짜 음 근데 뭔가 배우가 배우랑 저랑 이렇게 친하게 되는 모습이 약간 좀 저랑 배우랑 유착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코트님 정말 객관적 판단의 소유자이네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일단은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하지만 진짜 진정한 어떤 저의 그 동지는 비글즈이고 예 다른 bj들 합방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다른 방송에서 잘 활약해야 비글즈 내에서도 좀 이렇게 좋은 취급을 받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뭐 좀 잘하고 1인분 이상하고 좀 칭찬받고 그러면은 저도 비글즈 나중에 합방할 때 그래도 그나마 좀 어깨가 섭니다 예 제가 뭐 따리수도 적고 솔직히 뭐 풍력도 적고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들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같이 합방할 때는 좀 1인분 이상 하는 걸로 여러분들 예 어제 뭐 좋았잖아 드립 뭐 먹방할 때 그래도 좀 예 유튜브 각은 그래도 조금이나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요 우산은 왜 개 존망이냐 네 우산은 존망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들읍시다 예 우산은 진짜 케빈이 이거 생각 존나 잘한 거야 이거 존나 잘 만들었어 어쿠스틱 버전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 진짜 캐롤 하지 말까요? 겨울 때 우리 캐롤송 내고 싶은데 안될까요? 에반가요?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 재평가 당하는 날이 올 거야 우산이 코트님 나이나 인격이나 성실함이나 판단보니 큰 DJ로 부상할 듯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쌈배 한 대 피할게요 유튜브에서 누가 우산 뮤직비디오 해물잡탕 같다더라 아 해물잡탕 인정 인정 오 너 그래 갈 곳은 없어 방황에는 너를 봤어 그를 잃어버리는 뿐인은 귀찮아 여기 있어 어쩔 수 없는 걸음을 내딛어봐도 너네 판도라 상자 재평가 당한 거 모르냐 인디언 포커도 그렇고 아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씨발 진짜로 저는 솔직히 자기 방어 기제 펼치느라 아 딱 말할게 판도라 상자는 언젠간 재평가 당할 컨텐츠야 했는데 이상하게 재평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약간 아 지금 약간 좀 그래 솔직히 우리 솔직히 철구랑 나랑 막시구린가에 좀 컸거든요 그들의 사생활을 진짜 뭐 알거나 이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철구나 저나 그렇게 막 크게 막 친한 bj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 사생활을 다 알쪽 일것을 투족을 알 정도로 예 자 일단은 19세 걸게요 아 19세 걸었네 아 그때 코트버려 때문에 관통돼가지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아 그런 얘기 하지마요 예 하지마세요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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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이상 재평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예예 더이상 재평가 안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철구도 그렇고 코트너도 그렇고 통찰력이 지금 와서 그 통찰력이 관통된거 아니냐 아 그만해 나중에 일단 일단 솔직히 저는 아 제가 솔직히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케인은 뭐 제가 뭐 친하다면 친하고 그런 거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어 그래서 법적으로 결과 나오고 나면은 예 그때 얘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솔직히 예산 전망에서 철구 중도장에서 3일 넣어난거잖아 어 흐흐흐흐흐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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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구가 지금 쉬고 있는 이유는 3일 휴방은 솔직히 나도 납득이 안가긴 해 나도 솔직히 철박 입장이라면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 지금 민심을 또 자기가 스스로 좀 떨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유튜브 촬영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유튜브를 좀 신경을 또 써야되고 걔도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 친구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저희 비글즈 내에서 이번에 롤 그 대전 있잖아요 예 이거 좀 되게 욕심내고 있어요 다들 예 그래서 지금 롤 되게 빡세게들 다들 연습하려고 하고 있고 낮에도 성태랑 이렇게 했었는데 좀 우승 못하면은 누구 하나 X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다들 X 되기 싫어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픈 비는 내게 제가 빠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진짜로 왜냐면 아 진짜 아 많이 부담스럽네요 솔직히 예 제가 빠져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어 내가 실력이 좀 안 좋아 어 롤은 맘에 남은 흔적들을 난 알고 있어 내게 숨이 듯 터 깊이 번지는 여름 어쩌면 아쉬울까 데려가 나를 곧대로 근데 내가 이 말은 꼭 할게 솔직히 19세 풀게요 황벨이야 탑은 황벨이야 감스트 킹기운 저 진짜 롤 실력으로 따지면 사람새끼들 아니에요 최군 이렇게 4명 예 사람새끼들 아니에요 진짜 황벨이야 어 탑에 내가 가는 거는 황벨이긴 해 어 그럴만큼 커서 어 뺄 생각 안다 주고 같이 아 일단은 예 족단을 내리겠죠 저희끼리 한번 그런 컨텐츠를 하긴 할 거예요 롤 실력 누구를 넣을지 누구를 넣고 한명이 일단은 예비선수가 소룡이니까 소룡이 잘 하더라고 롤하곤 다녀서 그런지 잘 하더라고 음 오늘 다이어트 때문에 먹방 아 저 먹방 안합니다 저는 방송 제 방송에서 먹방 안해요 예 저 먹방하면 민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먹방 안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 카페 내에서도 너무 좀 찐따새끼들이 많다 이런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솔직히 인방결 퓨셜이긴 하지만은 저는 요즘 인방결보다도 팬코를 진짜 많이 보고 있긴 해요 팬코가 좀 그래서 선을 많이 안 넘어요 예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인방결은 BJ 뭐 사건사고 올랐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죽일론부터 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게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날조랑 선동이 많고 이번에 인터넷 방송 관련으로 게시판을 하나 팠습니다 예 지금 존나 많이 올라오고 있고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인방 얘기 하려면 여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 인방 얘기 하려면은 불리맘은 누구야 오 우사 오 불리맘님 음 불리맘 불리맘 음 오 일단 이분 야무지시네요 예 불리맘님 오 오 엄마인가 봐 어머니신가 보네 오 오 좋네요 80만이야 아 진짜? 오 나이수 나이수 음 좋습니다 아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께서 이렇게 좀 홍보해 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좋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산 홍보할 때 어쿠스틱 버전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앙 기모띠가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앙 기모띠가 좀 약간 우리는 그게 즐겁고 재밌는 건데 어 좀 어느 한쪽에서는 앙 기모띠라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또 안 좋아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앙 기모띠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는 지금 아이스 깨끼 대신 앙 기모띠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의미부여질 존나 해가지고 약간 사회가 굉장히 좀 핍 좀 뭐랄까 예 날이 서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그 초등학교 내에서 이런 단어들을 못 어 선생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뭐 이런 걸로 아 이거 뭐야 나 좀 좋고 지금 내가 뭐 저격하고 그런건 아닌데 약간 사회 분위기랑은 조금 안 맞는 그런게 있긴 해요 그 요소 자체가 그래가지고 케빈이 이거 생각 되게 잘한 것 같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는 이 아카펠라 버전 예 요 버전에는 앙 기모띠가 안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홍보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데서 노래 하나 항복이라도 좀 틀어주게 하려면은 이 버전으로 내는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어쿠스틱 버전 듣기 좋아요 여러분들 어쿠스틱 버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구요 아 잠깐만요 음흠흠흠 어? K방송 강정됐다고? 음 음 창구라새끼 걸러 이 짤 예 진짜 사이코 같구요 노래하는 코트 노빡구 시절 예 예 제가 이때 제로백 제로백 시절이었거든요 예 어 어 어이가 없다 씨발 방송 안에 이 개새끼들아 정지시켜 씨발 이러고 예 이러고 그냥 대들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근데 내 입장에서 이때 존나 어이없었던건 그거야 솔직히 뭐냐면 녹방을 제가 존나게 틀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에 관심도 없고 막 그럴 때라서 제가 누적 시청자 수가 아 아프리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걸요 누적 시청자 수가 엄청 많아요 녹방발이 뒤졌기 때문에 그래서 녹방을 엄청 많이 돌려가지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던 평소 틀 때는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거 가지고 제재하니까 예 좀 억울하더라구요 예 그래가지고 존나 깠었는데 지금은 잘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다들 높아졌기 때문에 음 지금은 순한 양처럼 아프리카 권력에 길들어졌다 아 그건 아니지 솔직히 bj들도 아프리카에서 이거 좀 선 넘었다 싶으면은 bj들끼리 다 뭉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영정당하기 전에 난 닌구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정지당 했었을 때 닌구 형 그때 약간 좀 걱정해 주시면서 전화를 하셨었는데 형님 저희 노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랬었어 노조 만들자고 bj들끼리 그런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근데 개소리였구요 bj들끼리는 화합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예 내가 내 눈 어 맞아 맞아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크게 불만 없고 예 아프리카 지키라는 것만 잘 지키면 돼요 예 배우도 이제 좋아지겠죠 음 근데 배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무슨 콘텐츠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흠흠흠 그래 각자 살 사니까 음 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조금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은 예 좀 사건 사고 같은 거 없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또 장담할게요 3일 안에 또 뭔가 분명히 또 뭔가 터질 것 같아요 예 느낌이 3일 주기로 터지는 것 같아 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아프리카 운영자가 그려주는 캠퍼스 안에서 순수하고 아름답게 뛰어놓은 순한 양 한 마리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뭐 그딴 소리를 하세요 예 저도 제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예 일단 운영자님 전화해서 물어보겠죠 아이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? 이러면서 네 저 얼마 전에 좀 약간 경고성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운영자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뭐였냐면은 예 바로 이겁니다 이 영상 틀었다고 예 이거 그 테러를 조장하는 혹시 방송 하셨냐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노래는 일본인이 부른 노래고 그 알라와 아크바르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예 진짜로 저걸로 그 경고성으로 경고를 받진 않았지만 조심해 달라고 왜냐면 저같은 과거에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음 어그랬던 거 하나는 뭐였냐면 약발방이라는 컨텐츠가 그 뭐 약물을 약물 복용을 조장할 수 있는 컨텐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좀 바꿔달라 아니 운영자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생방송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녹방에서 여기 상단에 여기다가 자막을 해놨거든 약발방이라고 아 진짜 그런 걸로 들어왔었어요 예전에 어 그때는 운영자 분들이 좀 감이 없었던 분들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 다 바뀌었으니까 구조조정되고 인사조정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좋다 코트 하나만 기억해라 나보다 못한 놈들한테 굶어가는 건 남자로서 수치다 이건 아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진짜 거의 지금 10년차 방송인이잖아요 근데 솔롤 솔방으로 거의 8 9년을 하고 이제 1년도 안됐어 사실 BJ들이랑 이렇게 좀 어 놀면서 이렇게 같이 합방도 많이 하고 합방 컨텐츠 많이 하면서 이거는 이제 1년도 안되긴 했는데 같이 어울려보고 같이 해보니까 솔직히 좋아요 예 재밌어요 어 제가 봉중이 방송 그랬잖아요 어라 재밌네 이랬잖아요 재밌어요 어 재밌고 솔방만 할 때는 그들이 되게 적폐처럼 보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각자의 컨텐츠로 하지 뭐 이렇게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들었었어요 예 아싸새끼가 약간 인싸새끼들 약간 좀 질투하듯이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힐키 탈출한거죠 아프리카 아니면 누가 저랑 놀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 BJ들 아니면 유튜브 때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아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이수도 존나 올라가고 있고 제 채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루에 제가 10만달이 찍는 영상들이 좀 많아지고 하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떡상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1일 10만달이 지금 거의 되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뮤직비디오 비하인드스토리 한번 영상 준비했었는데 살짝 좀 틀어드려 틀어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이게 어디 있더라 랄프야 영상 어디 있니? 왜 게임용 PC에다 놔뒀어 빨리 옮겨줘 몇기가야? 몇기가야? 용량 하다보니까 그냥 뭐 이쁘네 솔직히 난 여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특히 나는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 나도 고마워 진짜 오늘 어땠어 오늘 이 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술씨 이 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술씨 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래서 그치 다들 이 장면 보면서 약간 오 귀엽네 약간 그 생각했지 음 그리고 이날 여러분들 날씨가 진짜 주책이었어요 맑았다가 햇빛 쨍쨍했다가 비왔다가 다시 햇빛 쨍쨍했다가 다시 비가 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산속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음 코트 영정정 부터 페북 더 한파 뚜드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에서 민심 안좋을때도 어떻게 보면 진짜 페북이랑 유튜브에서는 민심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코트볼에 존나게 올라갔었지만 유튜브랑 아프리카가 좀 약간 그게 감성이 다르긴 해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민심 좋아져야죠 여러분들 하이데스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테일이랑 유튜브에서 싸울 때 신테일은 이제 진짜 방송하기 힘들거 왜냐면 신테일 집중관리가 들어가고 있더라고 원래는 이제 유튜브에서 정지당하고 나면은 스트리밍만으로 그냥 돈 버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스트리밍 할 때만 투네이전으로 돈 받고 영상활동 안 하면서 그걸로 광고 수입 없이 그렇게 그냥 부캐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테일이 제가 알기로는 70번째 계정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원래 호사가라서 이거 저거 다 봐요 근데 계정을 만들고 만들고 나서 다음날에 바로 정지되고 다음날에 바로 또 계정 삭제되고 그래가지고 힘들 거야 어 집중관리가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그게 정확하게 대도서관님이랑 싸우고 나서 그렇게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대도서관님이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파워가 엄청난가봐 어 조금씩 그치는 듯해 타겟팅 들어간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와 근데 걔도 진짜 근성뒤죠 뭐냐면은 아 솔직히 저 신테일이 언급 안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뭐 낙태 뭐 이런 걸로 이상하게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도 뭐 언급을 안 할 순 없으니까 왜냐면 족구친구라서 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거기서 이제 집중관리가 들어가는 거 같아가지고 계정 만들면 삭제되고 계정 만들면 삭제되고 그러기 때문에 스읍 이제 앞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 뭐 판다TV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요 예 신테일 실제로 못 봤어 어 아 옛날 제로백 시절이었으면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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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팟에서 그때 그 팟수들한테 대도 않는 그 개같은 갑질 당하면서 그때 막 주먹감자 그 테러 당하면서 느꼈어 어 아 이거 내가 이제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뭔가 나는 어디에서도 어울릴 수 없고 어디에서도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 약간 그런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어 부적응자 어 플랫폼 부적응자로 낙인시킬까봐 어 트위치 이후로는 진짜로 클린하게 했어야 돼 나름대로 네 대도 유튜브 요즘 너랑 조이스 비슷하다고? 진짜로? 왜? 대도서관 죄송한데 제가 더 높은데요? 죄송한데 제가 더 높아요 여러분들 예? 음 음 음 조금 더 걸어볼래 저는 솔직히 제 유튜브 조회수 라이벌 누구냐면 저는 연보성입니다 예 저 솔직히 연보성 유튜브를 맨날 봐요 영상은 안 보고 조회수만 봅니다 예 보성이는 이겨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구독자 수는 제가 좀 더 높지만 그래도 보면은 저랑 진짜 비슷해요 뭔가 어 연보방송 많이 봤죠? 그 영상 예 뭘 연보성은 당연히 신경도 안 쓰겠지만 저는 괜히 그냥 연보성 채널 들어가서 아 뭔가 이게 이런 걸로라도 그냥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번에 보성이 구독자 바뀐 것 같던데 존나 재밌더라고 보니까 편집자가 바뀌었어 낚시할 적에 뭐 어떤게 걸려 나올지 알고 봐봐 존나 기획을 잘해 원래 지금 이 편집자가 그 염코라고 이렇게 팬 팬 채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섭외했나봐 팬들 피드백이 좋았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자가 딱 머릿속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건 진짜 찐팬 아니면은 나 이거 보다가 나 이거 보다가 오빠가 뭐 국민연금이나 방송 준비했는데 오빠가 뭐 국민연금이나 300나가도 너 뭐 나중에 뭐 어쩜 뭐 내가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300만 나가는 거 얼마나 아까워 오빠 좀 있으면 연금 나오지 않아요? 이번엔 진짜 갓길이다 뭐 이런 거 제일 잘하는 거 같아 어 아 우리 채널도 뭔가 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성이 유튜브 채널도 많은 그 제가 얘기하면 뭔가 좀 좀 그러네요 예 재수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얘기 안해도 어차피 잘 되겠지만 요즘 꿀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천개를 또 이렇게 싸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자 일단 영상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뮤비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비 그 비하인드 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즈 뮤비 영튜브 편집자한테 맡겼으면 해물 잡탕 소리는 안 들었겠다 하 이게 캐비어로 알탕 끓인 격인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J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뮤비에서 남순이 표정 보셨나요 여러분들 예 같이 셋이서 어깨동무하고 뛰어다닐 때 남순이 표정 보셨냐고요 그 표정 보시면 여러분들 말도 못 할 겁니다 진짜 미안했어요 멤버들한테 그래서 제가 막 더 재밌게 유쾌하게 보이려고 날뛰었습니다 아 나는 나그네 형님께서 또 천개를 또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진짜 이 장면 보면은 남순이가 처음에는 얼굴이 괜찮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얼굴이 썩어가요 예 이때 전날에 술 먹방을 해가지고 저희끼리 의사소통이 잘 안돼가지고 한 두세시간밖에 못잤었습니다 예 예 이러고 여기까지는 술집에서 까진 좋았는데 우리끼리 그 뛰어다닌 장면이 있거든요 남순이 스바롬 얼굴 콘크리트 공굴이 당한 거 마냥 어떻게 타더라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예 예 거의 지금 좀비가 다 됐어요 예 진짜 진짜 좀비가 돼 버렸어 어 이게 진짜 존나 피곤해 했어요 남순이가 진짜 멘탈 잡는게 또 엄청 힘들었을까 세차장에서 거의 그냥 시체였어요 진짜로 보세요 예 예 예 아 진짜로 예 너무 힘들어 했어요 음 근데 뭐 저희가 또 앨범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뭐 나중에 예 나중에 이건 한참 나중에 일이니까 어 일단 그 뮤비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 다 촬영을 했는데 그때 언제 무슨 자신감으로 시비 공약을 건거냐 네 알 현실감각 뒤졌냐 저는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홍보 많이 기대심 심어드리려고 했었죠 원래 우리가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이 할머니분 이제 배우분이신데 섭외한 거야 우리가 20만원 주고 25만원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철구 파트부터 해가지고 우리끼리 다 나온 장면 원래 그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생각했던 감독님이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이 다 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 무너진 거야 이러고 나서 바로 비가 온 거예요 그래도 이거 5년 후에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는 추억이고 삶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추억이다 둘이 이제 대화 나누는 거 같은 그런 장면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됐었고 둘이 뭔 얘기했냐면은 둘이 발작 토크쇼 했어요 서로 웃으려고 연기 너무 잘 딱 의자 걸치는데 성태는 이때 삼뚝 쓰기 존나 싫어했거든 이게 막 턱 부분을 자꾸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 삼뚝이 근데도 끝끝내 씌워가지고 롤링 3,2,1 액션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커튼이 가만히 들어가자마자 하시던 거 해주시고 쳐다봐 주세요 두 분 쳐다봐 주세요 아 저거 술 아니고 저거 술 아니고 저거에요 예 무알콜 맥주 소련이 연기가 어색해가지고 오케이 한시다 오케이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다 가자 아 간보리 커플 아 커플이 아니라 간보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캠은 걸러 솔직히 창구라의 명언이 떠오르긴 합니다 여캠은 걸러 예 여캠 말고 진짜 일반인 만났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면은 어 음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유튜버라든지 뭐 어 나는 뭐냐 아르미는 지금 일반인입니다 여러분들 아르미는 지금 거의 세미 BJ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방송도 안하고 있고 예 이제 거의 뭐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아르미랑 사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에 문신이 1도 없어요 문신이 있는 사람한테 어떤 그런 편견이 생겨갖고 예전에 그리고 아르미가 BJ랑 엮인 적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약간 그런 걸 되게 좀 과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러니까 아르미가 솔직히 뭐 내가 아는 동생 BJ 아니면 혹은 친구 혹은 뭐 아는 형 BJ 뭐 이런 사람이랑 사귀었었다 그럼 솔직히 저는 그때부터 몰입이 깨져요 예 몰입이 좀 깨집니다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겠는데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빠꾸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키스를 하더라도 저는 그 혀가 싫어요 이 아밀레아제를 예 내가 아는 사람이랑도 섞었겠구나 이 생각하면 저는 그 혀도 싫고 다 싫어요 예 오로지 그냥 손잡는 것까지만 손은 자주 씻잖아요 뭔가 전 이상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찐다 새끼라서 그런지 천성 찐다 새끼라서 그런지 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 논리가 좆같다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어 근데 아는 사람이랑 사귀었었다 그러면은 키스도 했겠지 뭐 뭐 스킨십도 했겠지 뭐 뜨밤도 보냈겠지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이 깨집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름이한테 물어봤죠 아름이가 존나 솔직해요 성격이 또 그리고 약간 아름이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BJ 남자 BJ들을 다 쓰레기 새끼들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어? 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뭔가 오빠는 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랑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속았죠? 아 장난 장난 여러분들 장난입니다 예 장난이고 장난이고요 예 예 장난이고요 아 이간질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이간질하지 말아주시고 잠시만요 BJ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잠깐만 아 케빈 감동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진짜 케빈 감동이야 어 형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언제나 형이 노래 잘 부려서 가상스럽습니다 아 그래 그래 고맙다 픽시도 잘 됐으면 해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예 비글즈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가겠습니다 비글즈 비하인드 스토리 어제 여러분들 그 방송 보셨죠? 어제 그 저희끼리 했던 그 유사인방계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이디어 좋다 뭔가 좀 몇 가지만 수정하면은 존나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었고 어제 좀 저희 그 드립의 향연이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게 누굴 것이다 이게 누굴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누구 아이디어야 모두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거는 모두야 이게 어디 시작이 됐냐면은 철구가 또 들어오면서 대박 대박 롤링페이퍼 하자 롤링페이퍼 어 어? 롤링페이퍼 난 언제나 리액션 예 롤링페이퍼? 뭔데 그게? 아 예전에 했던 거 어? 많이 또 같은 거 어어어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해요 예 이렇게 하면 좋구나 이제 다른 멤버들이 다 좋아합니다 예 어 요거 흠흠 뭐야 나 프리미엄 결제했는데 오케이 어제 어제 아 그냥 그냥 카톡 자체를 공개하는 게 어떤가 예 제가 누구였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음 제가 누구였냐면요 익명 단톡방 속마음 단톡방 예 흠흠흠흠흠 아 말하면 말하면 재미없다고? 아 진짜?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근데 편집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해도 되죠? 편집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해도 됩니까? 여러분들 아니 내가 어제 화면이 잘 안 나오더라고 화면이 꽉 차가지고 어 미안한데 너 채팅은 키보드로 치고 사진 보낼땐 핸드폰으로 보냈잖아 그리고 컨텐츠 노잼이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컨텐츠 괜찮았는데 어제 10만 달에 딱 찍을 각이었는데 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9만 달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마는 예 아 재밌었어 흠 재밌었어 그 그 컨텐츠 꿀잼이었는데 어디 세력이냐 이게 재밌는 컨텐츠가 한번 아프리카에서 딱 나오고 나서 재밌다라는 반응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재밌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바로 학고 크루에서 바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세자 크루에서 따라했어요 시벌새끼들 예 근데 못 살리더라구요 비응신새끼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컨텐츠 가지고 온 놈을 똑같이 범인몰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킬패스 좀 많이 날리면서 자기들끼리 팩폭하고 막 그래야되는데 컨텐츠 이해를 잘 못한거 같더라구요 세자 저기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조새 크루는 보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던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실히 시조새가 머리가 비상한거 같애 나는 어 그래도 이제 그 크루 대크루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 그 시조새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번에 보니까 아유 괜찮던데 보니까 어 나는 원래 그 좀 마이너한 마이너틱한 감성방송 많이 봐서 예 그래 맞아 그래도 근본이 있는거야 어제 컨텐츠는 이게 솔직히 그건 남순이 아이디어 같애 어 이건 솔직히 남순이 아이디어야 어 이게 그러니까 뭐에서 시작됐냐면은 롤링페이퍼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야 우리 카톡 만들어서 하는거 어때 아 야 이거 하자 카톡 아이디 카톡 방이 만들어졌으면은 거기서 우리 오픈채팅 하자 뭐 이러면서 어 거기다가 익명으로 하는거 어때 아니야 우리 아이디 따로따로 적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모두의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나오게 된겁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남순이의 공이 큽니다 이거는 그 질문 질문 같은거 남순이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담배나 딱 물면서 텍스트로 야무지게 적더라구요 그거 삼용이가 한달전에 한거야 야 삼용이가 했다 그러는데 흠흠 근데 그런게 있어요 컨텐츠를 누구꺼을 보고 참고한거 참고한게 있고 누구나 생각할 법한 그런 컨텐츠를 시도한 것도 있겠죠 뭔지 아시죠 예 그니까 삼용이가 먼저 했다고 했는데 삼용이꺼를 보지 않았고 삼용이 영향을 안받고 그냥 순수 내머리에서 나온거일수도 있어 그래서 컨텐츠의 주인은 없는거야 인정? 흠흠 근데 저 예전에 컨텐츠를 따라한다고 BJ들 존나 욕했었는데 흠 흠흠 흠흠 맞아 근데 솔직히 그 아프리카 이제 인망판은 저는 예전에 진짜 정말 많이 제가 마인드가 달라진게 예전에는 진짜 제 컨텐츠 따라하면은 가가지고 족쳤어요 바로 야 코트야 누가 니꺼 인성라이더 고대로 컨셉 따라해가지고 근데 너무 대놓고 따라해 그러면 족같은거야 흠 근데 솔직히 이 말할게요 저는 빡칠만합니다 왜냐 난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 다 시도했어요 웬만한 것들 진짜로 근데 솔직히 좀 기가 차는건 뭐냐 바로 김이부 누나입니다 김이부 누나는 이렇게 딱 그 김이부 누나의 그 자세가 있습니다 김이부 누나가 이렇게 턱에다 V자로 하고 이렇게 하고 턱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김이부 누나의 트레이드 마크에요 김이부 누나가 쓰는 그 타이탄 의자 예 이런 거를 썼었는데 김이부 누나가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다른 여캠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김이부를 다 벤치마킹 했었어요 김이부 잉잉이기 도복순 마성의 사슴 뭐 이런 분들을 오래된 연식 오래된 그런 여캠분들을 다들 따라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원탑이 김이부 누나였어 어 근데 자기 따라하는 BJ에 대해서 채팅창에서 누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라고 그래요 음 원래 저도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채팅창에다가 야 이 시벌려 나지 장난이고요 예 장난입니다 이부 누나랑 친해서 같은 소속사고 그래서 친해서 드립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좀 친하지 않으면은 드립을 안 칩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역대급 빈집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보라 지금 1등일 수가 있죠 예 예전에는 이럴 때 되게 즐겼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래요 예 하 볼 게 없어서 너라도 봐야겠다 코트야 약간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예 쌈배 한 대 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달에 깨질게요 예 부담스러서 그런 게 아니라 담배를 꼭 피고 싶습니다 예 쌈배는 무조건 피워야 돼요 인정? 바로 피우겠습니다 제 요즘 말투나 이런 거에 좀 철구 좀 그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따라할 건 좀 따라해줘야 됩니다 예 민정? 근데 요새 보라 컨텐츠는 따라해도 다 다른 따라할 건 좀 따라해줘야 돼요 예 예 장난이고 아 근데 나 진짜 그 새끼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손 뭐야 이거 왜 맨날 이 지랄한지 모르겠어 응 왜 이 지랄한지 모르겠어 어 정신병이라고 하시는데 그 모르게 왜 원래 걔가 안 그랬었어요 원래 옛날에도 제가 방송을 봤었기 때문에 옛날에 안 그랬었습니다 진짜로 흠흠 네 여러분 이제 19세 19세 버프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19세 버프 사라졌습니다 원래 아프리카 전체 딱 누르면은 시청자 순으로 19세를 걸었건 안 걸었건 이게 다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19세 버프 사라졌습니다 역시 아프리카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19세를 한번 걸으면 이거를 솔직히 운영진들도 이걸 하고 싶을 거야 근데 요즘 수위가 너무 세지니까 아 모바일은 떠요? 아 진짜? PC만 사라진 거네? 아 진짜? 어 내가 잘 몰랐네 죄송합니다 아 PC도 뜬다고요? 아 로그인을 안 해서? 아 아 로그인하면 보이는구나 아 로그인하면 보이는구나 우리 또 그 보이는 라디오의 성녀 예 우리 탱글다이님 키셨네요 탱다님이 어찌 보면 진짜 대단해요 뭐냐면은 탱다님이 가는 길을 걷는 그 여캔들이 몇몇 있어요 예 나는 뭐 명예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방송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솔직히 아름이도 그 루트였는데 제가 말렸어요 예 3년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배비된 적이 없느냐 어 너 그냥 진짜 3개월 꾹 참고 아무런 그런 어떤 깔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비를 꼭 따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도복수님 너 언급하니까 강태받더라 시벌리안 도복수님 너 언급하니까 강태받더라 아 제가 도복수님을 키웠다고요? 그거는 개소리고요 도복수님은 이제 그냥 자기 팬들이랑 함께하는 그런 그 고정 탄탄한 고정으로 가는 그런 방송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예 예전에 뭐 저랑 살짝 엮였었다고 지금 마인드가 달라졌다고 어 이런 쌍년봐라 이렇게 하는거는 그거는 개같은 마인드에요 그게 바로 족구식 마인드죠 인정? 철구가 로라 자고 뭔 소리야 철구 지금 저 뭐야 연지랑 놀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너 족구 망하면 손절할거지? 아니 아니 일단 여러분들 족구는 제가 어 제가 말하고 싶은게 뭐냐면 족구는 망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3일 휴방 때문에 여러분들이 뿔나셔가지고 그만큼 방송 보고 싶으니까 더 심하게 얘기해가지고 관통 어떻게든지 내가 관통시켜가지고 이 새끼 방송키기 만들려고 하는 그런거지 방송키면은 또 더 좋아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애들은 개돼지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욕을 존나게 할거에요 근데 그건 개돼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족구 방송은 솔직히 제가 너무 좀 수장 너무 올려치기하는거 같긴 한데 족구 방송은 인생입니다 인생에 담겼어요 방송 오래한 BJ들은 그만큼 그 누적 데이터 그 기간들이 인생입니다 형 경상도 이건 실제로 봤어 아니 못 봤어요 음 근데 그새끼 요즘 뭐 저 gta에서 무슨 뭐 그 무슨 뭐 그거 한다고 하던데 예 뭐 그 사설 서버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철구는 백년에 한 번 나움직한 BJ 성태방송 들어가라고 망하진 않고 슬슬 내려갈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 뭐 철구 위기설은 여러분들 한 5년 뒤에 하세요 예 아직까지는 눈빛만 봐도 보여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게 그리고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게 엄청 강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 뭐야 뭐지 누구야 형 어 성태야 이거 알거야 아 진짜해 지금 철구야 하세요 하세요 어 하자 그럼 지금 ㅇㅇ 오케이 나 이어폰 끌게 그럼 나 그 잠깐 음소거 잠깐 하고 있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형 어 남순이 형이 할 시간 돼요 근데 빼 아 그 새끼 빼 하하하 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바로 하자 오케이 나 지금 잠깐 음소거 해놓을게 어 어 어 어 정배우한테 카톡 오는데 여러분들 정배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소녀감성 됐냐 이 색이 뭐라고 하는거야 어 어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코트 형 말 듣고 아프리카에서는 자제하고 할 거 있으면 유튜브에서만 해볼게요 존나게 빡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형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믿고 말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 형 너무 재밌고 방송 빵빵 터져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비글즈도 화이팅 노래도 화이팅 응원할게요 그래 배우야 음 아프리카 와가지고는 BJ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게 훨씬 더 좋아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너도 이중인격자라고 욕 존나 먹겠지 배우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약간 자기도 현타가 오는거야 이거는 이건 자기도 현타가 오는거야 자치구축 채널 테스트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형들 잠깐만요 이번 키 사건 공정하고 객관적 발언 보고 코트님 대단하다는 생각 제발 중립기어 좀 박어 나는 진짜 그 말 하고 싶어 어 중립기어 좀 박어 진짜 솔직히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해 아임뚜레 때 나는 아임뚜레 보자마자 바로 욕했어 민심 좋을 때도 또 SNS에 아프리카 BJ들 찢어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아아아 그만해 그거는 찢어 죽일 새끼들이 맞죠 장난이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좌우 채널 좀 확인할게요 롤은 사플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가 않아 아는데 그래도 좌우 채널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좌우 채널 확인 됐고요 흠흠흠 흠 흠 아아아아아 아아아 음 오케이 오케이 나 준비 됐다 형 어 남성형 1시간 뒤에 온대요 철구는 철구형 바로 되고 철구형 초대해 어 철구형 2인가? 철구형인가? 철구형인가? 모르겠어 어 피클 중 어 형 창현이 형 초대치면서 형님 응 왔나 왔냐고 마 좋구 대답 안하네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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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했어 1500명으로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